다음 영상 봐주실게요. 랜선 한번 봐주실게요. 우석 씨, 가스 한 번 들어. 우석 씨, 고맙습니다. 우석 씨, 고맙습니다. 우석 씨, 고맙습니다. 우석 씨, 보라색. 보라색. 우석 씨, 고맙습니다. 우석 씨, 윙풋. 우석 씨, 윙풋. 윙풋. 우석 씨, 뒷시키면서 같이 뽑아주도록 하세요. 고맙습니다. 우석 씨, 윙풋. 허리 안 해! 당기 안 해! 왼쪽만 가면 가면 될 것 같아 다음에 와서 와주세요 왼쪽만 가면 줄게요 오른쪽만 가면 줄게요 고맙습니다.